롱뭐야? 우와 나왔나? 일들어가면 뭐하는데? 아아 롱 롱 아이 롱뭐가 닫아봐라 이 뀨 어떡하죠? 한 번에 다 죽으니까 흐흫 저 생각에 나가서 죽는다 삼부가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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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있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렁맞춤쌤 나가도 다 먹는데 아..쌤 지나갔다 쏟아놨고 있어 드디어 이겼다 아유 저이씨 뭐야? 아쌤 헤드 된다 아이고 으음 아 맞다 까스다 아 어디고 어? 아아 이래 내가 잘못되겄네 손이 어떻게 해야지? 들어가야 하나? 조용한데? 아우 뒤에 울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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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돌아왔네 아 씨 아 너무 빡신대요 이거 초반에 땀도가 똥 싸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아니 아 아 여기 있네 이걸 저 피로 죽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진 줄 알았다 포기달라고 할거야 바로바로바로바로 네명 잡았대요 여기서 잤네 아 놀라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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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희연하게 딱 딱 딱 딱 맞게 오더라 딱이요? 아long 흠 흠 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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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살려주고 어디갔어? 안 살려주고 어디갔어? 여기는 우리밖에 안와?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잘 비벼서 야 이거 좀 싼데요 분위기가 잡을 그게 아닌데 아 이게 왜 반샷인데 아 이거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우리 사람이 없는게 음 좀 크네 아니 애가 아 아 이건 기회다 여기 안되겠다 일가자 오우 존나 아픈데 아 안돼 아 왜 우리 한명 안들어온데 왜 우리 한명 안들어와 그게 문쟁기라 아 아 도깨비 처음 하네 아 이게 이거 이거저도 아니다 이거저도 아니다 이거저도 아니다 1가자 1가자고? 갑자기? 이제 1떼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곳은 민족 대이동이다 1떼럴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잘 못합니다 봐봐 내 말 맞지?